성적으로는 상위 1% 연애로는 상위 1% 잔새미교 선수를 이제 만나보는데 각자 인사를 시청자 분들께 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공부는 과학적으로 사랑은 감성적으로 하고 싶은 순수 청년 카리스티지 박권 최혁규입니다 네! 잘했네 준비도 잘했어 좋아요 혁규 오늘 성공의 가능성 가장 높은 우리 권태진 인사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문제에 논리적으로 접근하지만 사랑만큼은 마음대로 접근하고 싶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1부 학번 권태진입니다 라카 라카 라카! 나는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어떻게 하고... 어디서... 여기서 라카가 뭐야 너비ärt judge 자 라카 자 우리 김유로 선수 김유로 선수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승흥과 동시에 연예가면서 같이 해동된 2020학년도 승흥과 동시에 연예가면서 같이 해동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2020학년도 승흥과 동시에 연예가면서 같이 해동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거 같고, 김현아가입니다. 됐다, 됐다. 제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겠다. 파이팅! 완벽한 경제학년도 아니었어. 환영이 형. 됐다. 톤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2020년 승흥과 동시에 연예감정도 같이 해동된. 안녕하세요. 입도 얼었다가 풀려가지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정신을 딱 풀고, 입 풀고. 유로야. 너무 떨었어. 유로야 괜찮아. 자신감 있게. 인사할게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 승흥과 함께 연예세포도 해동된 김유로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마지막을 보자. 추억을 파악해? 진단합니다. 이번에는 안아들어.... 특별히 신경уб이는 아래로워. 그러니까, 나는 안아들어... 또 다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을! Stan, 해완을 생각하러 왔어요. 처음에는 이루고 한 공연이 없었다. 감사합니다.